저희는 삼성제일교회로 온 지 9개월 된 새내기 성도 양영로 박정란입니다. 제 친구 소개로 삼성제일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산흥동서부터 인천에 있는 집과 또 전 직장 근무지였던 백령도에서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2년 동안은 분예일 대학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다가 제가 알고 있던 그 말씀과 정득 목사님의 교리적이고 또 청교도적인 말씀 해석으로 옳게 판단되고 너무나 동의가 되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제일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었고 또 와복에 대해서 거룩한 경건의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명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교회 모임과 구형 예배 등 또 그런 성도의 교제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성경읽기와 기도와 경건석적을 입으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편의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회계를 일으키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요. 둘째는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냈지라고 할 만큼 재미있는 그리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말씀 나눔이 있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참내력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참된 진리를 찾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그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와아웃! 와아웃! noticed that having a good day 압이싱에서는